계속은 2부 내 고민의 파란불을 켜져 시간입니다 지원 교수님 오늘 들어온 고민들이 엄청 많네요 와 진짜 많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고민 제가 한번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뭘 뽑을까 너무 많은데 확 뽑아주세요 그래요 확 뽑아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입니다 오늘의 고민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저만 못 따라가는 걸까요? 지원 교수님은 어때요? 역사 공부 많이 어렵죠 근데 저는 어렵기보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좀 뭐야 공부 좀 하세요 담아 하죠 자 지원 교수님 말고 이분의 고민을 풀어드려야죠 역사 공부 사실 많이 헷갈릴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국사 한국사도 공부해야 하고 참 역사도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공부를 잘 하려면 먼저 내용에 대한 맥락을 알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역사의 맥락 국통맥을 먼저 공부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제가 공부는 안 해도 우리나라 국통맥은 잘 알고 있죠 오 정말요? 진심으로? 당연하죠 공부 안 한다면서요? 어 공부 안 해도 제가 국통맥은 기왕하게 하니까 걱정 마세요 어 그럼 어떻게 공부하셨는데요? 이거는 비밀인데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 저는 이건 안 알려줘요 헐 뭐죠? 이거 고민 해결 안 할 거예요? 아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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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려드려야죠 저의 비법은 333 법칙인데요 우리 역사 공부가 어렵다는 우리 친구 같이 333 법칙으로 국통맥을 먼저 알아볼까요? 첫 번째 3은 황국, 배달, 조선 우리의 뿌리 삼성조 시대예요 아 첫 번째 3 삼성조 시대 그리고 두 번째 3 강희도 선생님 고조선 다음에 뭔지 아세요? 어 고조선에서 아 고조선에서 북부여로 이어지죠? 그렇죠 북부여로 포함해서 분열 시대가 열립니다 부여 친구들과 남삼한 등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는 옥저, 동해도 역에서 나타납니다 오 진짜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삼국이 아니라 다국이라는 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아 그렇네 우리의 가야를 빼먹고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3 분열 시대와 사국 시대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통일신라죠? 선덕여왕 나오는 맞죠? 제가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네? 맞지 않아요? 한 번 더 드릴게요 어 맞, 맞,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빼먹은 게 있어요 어? 정말요? 뭔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조영이 세운 나라는? 어? 대조영이 세운 나라 어... 대조영이 세운 나라 아, 발해 맞습니다 발해, 대진국이 있었죠 위에 북쪽에는 대진국 아래 남쪽에는 통일신라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러면 분열의 시대 두 번째 3이 완성됐네요? 네, 그럼 마지막 3인데요 마지막 3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고려, 조선, 지금은 대한민국 맞죠? 엄지 엄지 철 어... 중간에 대한대국과 임시정부가 있지만 크게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마지막 3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 대박 그럼 다시 한 번 3, 3, 3 법칙을 함께 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3, 환국, 배달, 조선 두 번째 3, 북부여, 분열시대, 사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시대 세 번째 3, 고려, 조선, 대한민국 세 번째 3, 고려, 조선, 대한민국 우와! 비법을 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 선생님 공부 좀 하네요 제가 잘한다 했잖아요 어, 뭐야? 그래도 역사 공부 안 하신다더니 좀 알고 계셔서 놀랐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자, 이렇게 쉽게 국통맥을 알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역사는 어떻게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 또 제 비법이 있는데 어, 뭐야? 아니, 공부 안 하신다면서요? 완전 A 쓰시네 그럼 어떻게 쉽게 공부하는데요? 포아님이 알려주셔서 한 번 해본 건데요 국통맥을 따라서 마인드맵처럼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헐, 대박 네 완전 천재 아님? 아, 이거 찔리야 네, 여기까지? 네 자, 그럼 국통맥을 따라서 먼저 환국부터 그려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건국한 연도도 잡고 칠환인들도 적어보고 오, 그럼 틀이 잡힐 것 같네요 이렇게 그려나가면 좀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한눈에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도 선생님 참고할 책이 있을까요? 어, 뭐, 헐 당연하죠 우리에겐 환당고기가 있죠 뿅! 청소년을 위한 환당고기 뭐죠?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하나인 줄 알고 자, 여러분 청소년을 위한 환당고기 책이에요 이게 어려우면 뿅! 어린이용 환당고기도 있어요 진짜 뻔뻔하시네요 자, 청소년이 어린이용 책을 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잖아요 어린이용 본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뿅! 환당고기 소책자도 있습니다 뭐야, 본인도 준비했네 네, 여러분 물론 청소년용이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원전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주인공에겐 이 청소년 환당고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우리 배우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해 배우하고 싶네요 자, 어쨌건 오늘 333 국통맵부터 마인드맵까지 역사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고민이 좀 풀리셨나요? 네! 아주 속 시원하게 잘 풀린 것 같네요 우리의 참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너무 아름다운데요 감독 어렵더라도 우리 역사 강복을 위해서 열심히 역사 공부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내 고민의 파란불을 켜져 신호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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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